사랑하는 메가스태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,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죠? 자,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하고 쌤도 힘내가지고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읽게요 자, 지금 공부하다가 캐스트를 잠깐씩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때 좀 키는 것 같아서 쌤이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 알았죠? 제목 봤죠? 춤추는 초코집 아마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들은 아, 저 얘기 제가 뭐 수학 1 때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얘기 보다 할 테니까 그냥 제 뭐야?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한 번 들어주세요 재밌는 얘기야, 진짜 재밌는 얘기야 한국 사람, 그 다음에 일본 사람,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무인도에 딱 떨어졌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식인종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식인종한테 붙잡혔어 식인종이 나 이제 니네 먹을 거다 잡아먹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니네 이제 잡아먹기 전에 먹고 싶은 과일 5개씩 나와 이렇게 딱 보냈대 보냈더니 저쪽에서 먼저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사과 5개를 따가지고 막 들거든 사과 5개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보니까 식인종이 딱 얘기했어요 야, 이제 내가 이 사과 5개를 네 똥구멍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똥구멍에 5개 넣는 동안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, 참았어 둘, 참았어 근데 색탈 때 너무 아파서 울어버렸어 그래서 죽었어 잡아먹혔어 살아날로 갔어 근데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이 딸기 5개를 들고 막 뛰어오는 거야 딸기 딸기 할만 하잖아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운 좋은 새끼 너 일로와봐 이러면서 야, 내 이제부터 이 딸기 5개를 네 똥구멍에 집어넣을 건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 까지 잘 참았어 근데 다섯! 그럴 때 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잡아먹혀서 하늘나라로 갔어 그랬더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한국사람이랑 미국사람이 만난 거야 그랬더니 미국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, 나는 인마 사과했다, 사과 내가 두 개까지를 어떻게 참아봤는데 그래, 세 개 도저히 못 참겠더라 너무 아팠는데 울었다 그래서 내가 잡아먹혔는데 넌 인마 딸기도 못 참냐 딸기도 다섯 개 못 참아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아니라 내가 한국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딸기 다섯 개 넣는 순간 저쪽에서 일본애가 파인애플 다섯 개 들고 뛰어오는 거 보고 자기가 웃었다 그랬대요 파인애플 어떻게 생긴지 알죠? 델먼트 이런 거 말고 파인애플 알죠? 그랬다고요 웃고 있는 거 맞아요? 여러분 지금 공부하다가 그냥 뭐 힘 나라고 알았어요? 공부하는데 우리가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그쵸? 어떻게 지겹게 공부를 합니까? 선생님 수업 때 원래 그냥 시집걸러간 농담들 계속하면서 재미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얘기 중에 그냥 하나 얘기였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캐스트로 올렸는데 거기 댓글 중에서 누가 쌤 이거 춤추는 초코칩 좀 캐스트로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길래 제가 그냥 급히 찍었습니다 알았죠? 여러분 사랑해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도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한번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요 알았어? 근데 또 성적은 갑자기 오른단 말이야 갑자기 이게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팍 갑자기 올라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버텨내면서 열심히 열심히 또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모평이잖아 그렇지? 6월 모평 절대 포기하면 안 돼 6월 모평 합류하면 안 돼 알았어? 자기 점수와 직면하셔야 돼 알았어? 직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6월 모평이 수륜이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한 2, 3주 동안 정말 빡세게 열심히 달려보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6평 봅시다 알았죠?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겠죠?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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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